뿌친이들 안녕 뿌친이들 안녕 오늘은 제 첫 방 녹화 촬영장입니다 여러분 멋있다 언니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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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말고도 이제 오빠 언니들 진짜 다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 진짜 다들 보면서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오늘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스 너무 멋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일정하게 됐어요 네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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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디 2 career influences 원래는 랄리사 까지였어요 노래가 근데 이제 뭐 훅을 더 나오면 더 신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훅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대를 하니까 와 너무 힘들어서 진짜 힘 조절을 진짜 잘해야 돼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계속 찍잖아요? 계속? 너무 힘들어요 우와! 잠깐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게요 안 쉬고! 잠깐 안 쉬고! 아 클로 예아 예아 쉬가 쉬가 예아 아 수고하셨습니다! 예아 오늘 정말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되게 별걸 정말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제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랄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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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 머니 댄스 퍼포먼스 찍으러 왔는데요 여기 사실 여기는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오니까 그 휘파람 그 마지막 안무 이렇게 채널에 있고 이렇게 찍었던 곳이더라고요 5년 전에 생각이 나네요 와 리타 이쁘다 아 뭐야 준비됐어요 아 예 화이팅 자 오케이 컷 오케이 오케이 어 좋은데 너무 멋있다 일단 신경을 해보고 히티가 귀여워 맞아 너무 귀여워서 그니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아 이쁘다는 게 저 너지. 게이는 너지. 여기 보니까 여기가 있어. 여기 보니까. 여기 보니까. 여기.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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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머니 마무리했고요 어 생각보다 둘 비틀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오늘도 너무 잘 나와서 진짜 결과 너무 궁금해요 진짜 기대가 되고요 진짜 우리 비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머니도 진짜 아끼는 애니까 진짜 다들 재밌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니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